지난 주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진행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광안리 편에 4천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발바닥의 건강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중점으로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운대와 광안리에 이어 9월에는 다대포, 11월 송정에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7개 해변을 모두 돌 계획입니다.